자, 드디어 충주에서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시작됐습니다. 출발합시다! 한행열차 출발합니다 윤석열이 떼떼 너무나 좁팔려 한행열차 출발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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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을 김고기를 국정농단 주가조작법 김건이를 구속하라 윤석열은 출발합니다 윤석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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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진하라 윤석열은 윤석열은 김고기를 끌어내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윤석열은 이번 침대에 상담하신 청주 김인정 박명란 김 기자 아까 너 바로 난 거 김 기자